여기! 아! 리카티비 리카가 대구르르 구르고 있네 뭐야? 오늘은 공놀이야? 어? 어? 리카, 아픈 거야? 어? 도대체 왜 아픈 거지? 어? 하하하 응, 응 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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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냠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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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시 으아 으아 하하하 해주 아이고, 식중독에 걸렸구나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해 음식은 꼭 익혀서 먹고 물도 끓여 먹어야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지 식중독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야 지금부터 손 씻는 방법을 빅토가 알려줄 거야 오늘의 도움어리님 친구, 나와주세요 잘 봤지? 건강한 우리 몸을 꼭 스스로 지키자 빅토리카의 즐거운 일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알림 설정도 잊지마 리카TV